한 아이도 흥이하지 않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정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섰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들은 비난을 많이 받아요. 이 아이들 칭찬 받고 싶어요. 충분히 잘했을 때 즉각적으로 충분히 침살려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자살 사고에 대해서는 둘러서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놓고 물어보십시오. 대놓고 그 대놓고 물어봤을 때 하나이 것이지요. ADHD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ADHD 자체만으로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반 증상이 워낙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동반 질환에 의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어머니들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혹시나 갖고 계시는 편견이 있다면 그걸 많이 버리시는 게 여러분이 보시는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교사는 반드시 기다려주고 학생을 눈높이에서 따라줘야 된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는 좋은 연수였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진단하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바라본다면 아이들이 더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오늘 연수를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